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해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치를 밝혔습니다.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0사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57.3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이어 환급거부,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, 사용 후 잔액 환급거부 등의 순이었습니다. 상품권은 유상으로 구매했다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벤트,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습니다.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만큼 되도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.